나 믿거든. 세상은 한 번쯤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는 거야. 이 사건 끝에 뭐가 있는지 넌 몰라.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? 우린 다 공범이란 사실이에요. 이런 개같은 명령을 내린 게 대체 누구니까? 친구놈 가까이 두고 적은 품어버리네. 내가 너 꼭 잡아 쳐놓을 거거든.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어서 이 새끼야. 정말 자신 있는 거야. 대한민국 최고의 기르기가 되어 드릴게. 윤리와 함께 엔이입